1번은 골키퍼, 7번은 게임메이커, 10번은 팀에이스. 축구선수의 등번호에는 포지션, 능력치, 스타성 등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8월 시작된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모레텐 토스비 선수는 등번호를 기조 18번에서 2번으로 교체하면서 세계인을 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의 마디노선 2도. 기후 변화에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등번호를 교체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지금 지구가 엄청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데 축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던 올 여름은 그야말로 악몽으로 기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한 화재 원인을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으로 꼽았죠. 폭염으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는 번개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쉽게 발화가 이뤄지고 큰 불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졌던 터키는 남서부 지역 전역에서 300건에 가까운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1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파괴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형 산불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거죠. 즉, 폭염, 화재,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터키는 남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에 이어서 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대규모 홍수까지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기후재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합니다. 8월 평균 영상 12도에서 22도를 웃돈다는 브라질의 겨울. 올해는 이례적인 한파로 폭설이 내린 바 있죠. 영화나 먼 미래 일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재앙. 축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한 선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축구만 하고 축구만 하고 놀고 ili